제가 말했듯이 저 3창이 인기가 좋습니다 짤 파밍할 때 시작할 때 좋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 왔거든요 아 뭐가 있긴 있네 어 뭐가 나쁘지 않은데? 생각보다 막 그렇게 거진 아닌데? 네네네네 지금 오 여기가 막 오 수류탄 진동제도 있고 완전 완전 거진은 아닌데? 오호 오 M4 나이스 오 여기 괜찮아요 거지 아닙니다 네네네 거지 아니에요 봐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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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다 M4 M4 M4가 널렸는데? 오 거지 아닙니다 절대 거지 아닙니다 여기 오탄도 많고 M4가 많이 나왔으니 형 그것 때문에 이 위에도 있을까? 오 이 위에도 있어 이 위에도 아이템 쟨 되는 곳이 있네 오 그렇구나 여기 지금 아무도 안 왔으니까 좀 여유롭게 파밍할 수 있겠는데 오 나쁘지 않아요? 완전 저 거질 줄 알았거든요 어 완전 거진 아니야 어 할만해 솔플 솔플 짤 파이밍 할만해요 예 오타는 많아서 안 먹어도 될 정도로 나오네 음 오케이 좋아 이 정도면 괜찮지 시작이 음 시작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어 목나이 빨리 가자 목나이 목나이 가봅시다 여기가 원래는 빠다나팜이었거든요 한 2차 테스트까지 이름이 예 빠다나팜이었거든요 어 코코넛팜이었나? 빠다나팜이었나? 코코넛팜이었나? 예 코코넛인 것 같아요 저기 코코넛나무 많죠 예 코코넛나무가 어 있는 농장입니다 예 코코넛농장 오케이 코코넛농장 자 코코넛농장에 어 데킥 어 M4? M4 좋지 잠깐만 어 그러면은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자 이렇게 4AR로 일단 가자 바른 길이 없습니까? 제가 약간 혀짧은 소리를 내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400 나이스 바나나밤 네 그렇죠 앵글 하나 더 먹어놓을까? 아니야 더 먹어놓을 필요는 없잖아 응 DMR에다 앵글 낄 것도 아니고 AK가 탄이 많네 아이고 가방 1렙이라 꽉 차겠다 어 그러면은 5탄 더 먹고 이렇게 하고 공대도 죽고 3배? 하프 아니야 하프는 애매해 차라리 앵글이 낫다 지금은 3강 하나 죽고요 스카 와 이거 5탄 맞네 아 나 4호탄도 있었구나 야 그러면 AK 말고 스카 스카를 좀 약간 어 적용용으로 해가지고 어 5탄 완전 5탄 그래 완전 적용용 되겠네 라이트 그립도 있고 어 스카를 좀 중거리 중장거리 중장거리 저격으로 쓰자 스카를 오케이 아 그리고 여기 농장이 뭐 많이 나오나 어 나오네 많이 어 안 나오는 건 아니구나 어 오케이 2렙 가방 아드레날리 나이스 어 2렙 또 아 농장이 안 나오는 건 아니네요 또 네네네 오케이 농장이 여기 목라이 농장 여기가 어 패치 전에는 아무것도 안 나왔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2차 테스트인가 3차 테스트인가 까지 안 나왔었어요 네 뭐가 없었어 어 근데 지금은 나오고 있네요 어 괜찮네요 어 오 아데날리 두 개니까 어 하나 미리 빨아주고 으앗 변신 으아앗 짠 오케이 흐흐흐흐 오케이 여기 뭐 나온다 어 총도 꽤 나오고 어 드링크도 나오고 여기도 솔로 할 때 그렇게 음 나쁘진 않겠는데 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저는 어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 별게 거운에 거운에 수호 거ίναι 거욮 거우리 도움이 엥시 되셨을 것 같애 오 드링크도 오 어 document 수호 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